1. 그리그가 있는 사랑의 자리 이젠 겨울이 다 갔다며 햇살 속에서 목덜미에 감기는 바람을 남으랬는데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작은 몸들이 창문에 닿자마자 얼룩을 남기며 소리도 없이 녹아버린다. 맞은편에 문과대학 본관에서 여학생 하나가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펼쳐든 우산의 꽃무늬가 아무란 회색의 교정에 작은 화단을 꾸며놓은 것처럼 보였다. 문섭은 갑자기 혼자가 된 것처럼 쓸쓸하고 허전했다. 산다는 게 원래 쓸쓸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문섭은 얼음덩어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고족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문섭은 어느 때보다도 깊게 그리고 가까이 자신의 지난 세월에 얼굴을 묻었다. 흔히 하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노력에 외길 인생이라며 찬사를 보내고들 한다. 어떤 범죄에선 자신에게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고들 말할지 몰라도 문섭 스스로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오직 이거다라고 고집했던 것은 아니니까. 다만 그가 갖고 있던 환경에서 문섭의 이상의 가장 가까운 형태의 삶을 이루기에는 공부 외에 달리 길이 없었다.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그것도 인정받는 교수가 되기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만 했었다. 언제나 부족하였고 또한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젊은 날들은 지나가버렸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 걸맞는 외양을 갖추기까지 아내와 함께 노력한 시간들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었다. 아내도 자신도 충실했고 결과 또한 두 사람의 정성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도무지 자네를 이해할 수가 없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도 성실하던 자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제 만났던 처남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매재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어 그 일의 사실 여부마저 믿기 힘든 모양이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가까워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외도 한번 하자고 일부러 점찍었던 여자도 아니었고 사실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방학을 하고였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오만 하자고 우겨대니... 마치 자네의 말은 재미도 몇 번 안 봤는데 너무 일찍 들켜서 불만이라는 것 같군. 아닙니다, 형님.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는 승희애미가 막무가내로 이혼만을 고집하니까 이런 비유는 좀 못하지만 아닌 말로 다른 남자들도 이런 일로 다 이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집사람이 좀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문섭은 한심하다는 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처남의 시선을 피했다. 현숙이 생각은 그게 아닌 모양일세. 자네와 만나는 여자가 차라리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으면 그런 결심까지는 안 했다는 거야. 나도 집사랑을 통해 들은 건데 우리 집에 오던 날 현숙이가 그 여자를 만났었나 봐. 현숙이가 그 여자 보고 내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면서 자네를 사랑할 뿐이라고 말하더라니. 그래서 현숙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둘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던군.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것 같지가 않고 제 나름대로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어. 걔 고집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어머님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네. 이혼이라니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린가. 어쨌든 자네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니 다시 한번 잘 달래보게. 싫은 소리 한마디 없는 저남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문섭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가라앉혔다. 그리고 아내의 모습이 부표처럼 떠올랐다. 진눈깨비는 이제 빗줄기로 변하고 있었다. 내 몫이 아닌 것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갈피 잃은 문섭의 마음을 전압의 소리가 깨웠다. 문섭은 벽시계를 보며 난영을 떠올렸다. 저예요, 선생님. 정말 난영의 목소리였다. 어, 어디야? 학교 앞에 왔어요. 지금 전화하는 곳은? 시인의 마을이라고 학교 앞에 있는 카페예요. 알았어, 곧 나가지. 문섭은 부지런히 책상 정리를 마치고 교수실을 나섰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난 그녀를 사랑한다.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됐나. 어쩌자고 여기까지 온 걸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아무것도 깊이 생각지 말자. 문섭은 계단을 뛰다시피 올라가 카페문을 열었다. 너무 사랑스럽고 때로는 그녀의 진한 상처가 안쓰러워 꼭 안아도 측은한 문섭의 늦은 사랑이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며칠 만인가 우리가 만난 게. 소년같이 상기된 얼굴을 하고 문섭이 물었다. 3일 됐어요. 난 3년이 지난 것 같아. 그리고 문섭은 허허 웃었다. 차 마셨지? 네. 저 먼저 마셨어요. 사실은 여기 온 지 꽤 됐어요. 왜 바로 전화를 걸지 않고 일하실 것 같아서요. 하여튼 나가지 우리. 난영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문섭이 재촉했다. 차가 올림픽 테로를 달릴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섭에게 고개를 돌리며 난영이 물었다. 아까부터 술 생각이 있었어. 술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 난영이 집 근처에서 마시면 바르다 주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잠실 근처로 가는 거야. 저는 괜찮지만 운전은 어떡하시려고요? 설마 음주운전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차야 적당한 곳에 세워두면 되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든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술 생각을 하시게. 그냥 비도 추적거리고 난영에게 할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길까? 궁금해하면서 난영은 문섭의 아내와 만났던 일을 떠올렸다. 집에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만두자는 말일까? 그러면 난 뭐라고 대답하나? 당연하죠. 전 괜찮아요. 라고 할까? 아니면 전 그럴 수 없어요. 라며 애원을 할까? 난영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동대교를 건넌 차는 청담동 근처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멈춰 있었다. 무심코 밖을 보던 난영은 옆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중년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나의 자격지심인가? 난영은 얼른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다. 왜 저 여자의 눈초리가 날 경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 그때 언젠가 올케에 흥분 섞인 말이 기억났다. 글쎄 요즘은 흔하고 흔한 게 자가용이다 보니 별꼴을 다 봐요. 나이 먹은 남자들이 옆자리에 젊은 여자 태우고 무슨 보물이나 시른 듯이 으스대는 꼴을 보면 가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미국서 이모님이 오셨길래 꽤 잘한다는 갈빗집을 모시고 갔었어요.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웬 손님들이 그리도 많은지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데 젊은 여자 데리고 온 중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중에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그들도 척 보면 알 수가 있죠. 부부인지 아닌지를 글쎄 그것들을 보고 이모님이 예 저런 것들 아직도 씨가 안 말랐구나 그러시잖아요. 어찌나 웃었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깜짝 놀란 난영은 고개를 도리지라며 대답했다. 어때 이 집 괜찮겠어? 레스토랑 앞에 차를 주차시키며 문섭이 물었다. 그냥 들어가죠 뭐 주차장이 넓어서 좋잖아요. 레스토랑은 꽤 넓었다. 실내에서는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이런 날 솔베이지의 노래는 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하며 난영은 문섭의 뒤를 따랐다. 양주를 한 병 주문하는 문섭에게서 난영은 그의 괴로움을 짐작한다. 두 사람은 첫 잔을 부딪히며 소리 없이 웃었다. 미안하오. 빠르게 잔을 비운 문섭이 침통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집사람을 만났다지. 문섭은 빈 잔을 채웠다. 네 부끄럽고 많이 죄송했어요. 둘은 한참을 침묵했고 그 사이 문섭의 술잔은 계속 비어갔다. 선생님 난영을 바라보는 문섭의 얼굴이 많이 붉어져 있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괜찮은 걸로 하자. 억지로라도 괜찮은 걸로. 그럴 수 있겠지? 네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난영에게 할 말이 있어. 사실은 난영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나중이라도 알면 더 힘들어 할 것 같아서 문섭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난영의 얼굴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요즘 집사람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그저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안 돼요 선생님. 그건 정말 안 돼요. 난영은 애원하듯이 말을 했다. 사랑한다니 둘이 살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문섭의 부인 말이 가슴을 찌르며 떠올랐다. 아까 학교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도 내렸지. 아내 요구대로 헤어져야 겠어. 선생님. 내 말을 들어봐. 물론 우리 둘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그러는 건 내게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인 거야. 어쨌든 지금 내 심정은 그래. 난영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집사람의 화를 진정시킬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 난영에게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난영이가 무척 부담스럽고 괴려울 거라는 거 난 잘 알고 있어. 알면서도 힘든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야. 다시 술잔을 비우는 문섭 앞에 얼음물을 놓아주며 난영은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가끔씩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술에 흠뻑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 늘 같은 일상이고 아내와도 좋은데 말이야. 그럴 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곤 하지. 무겁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가슴속에 박힌 것 같은 결국 포금으로 그 돌덩이를 씻어버리는 거야. 서재에서도 자주 서성이고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바라보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만 있을 뿐 답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나는 나 스스로에게 너무도 놀라운 걸 느꼈어. 이상하게도 그렇게 화가 나던 아내의 이혼 요구가 갑자기 묘한 행복감을 주는 거야. 뭐랄까 왜 이런 말 있지 가벼운 흥분 이라는 마치 꼭 조였던 넥타이를 풀었을 때 편안함 같은 것. 우습기도 하고 쓸쓸한 일이지. 어쩌면 우리 부부의 이혼 결정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마 아내에게도 나와 비슷한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야. 이혼이 그 사람을 밖에서 보는 것처럼 비참한 상태로 끌어내리리라곤 보지 않아. 이런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의 자기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내 진심이야. 어때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나? 난영은 문섭의 느린 말투와 점점 붉어져 오는 눈동자에서 그의 진실을 읽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난영과 문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는 그들의 쓸쓸한 얼굴을 감추기에 충분할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다. 문섭은 그녀의 뒷모습에서 절망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결국은 결국은 아내와 그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자신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쓸쓸하고 억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향해 웃음이 나왔다. 세 사람에게 나누어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은 난영에 대한 사랑이 진실되다 해도 또한 아내와의 지난 세월에 성실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탕감되는 건 아니었다. 그건 세 사람 모두의 손에서 떠나 있었다. 다만 견뎌내야 한다는 것뿐. 난영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문섭은 돌아섰다. 차에 오르며 벌써 며칠째 서울에 머물고 있는 영택을 생각했다. 아마도 여러 번 연락을 했을 텐데. 중간에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지금쯤이면 호텔에 있을 것 같아 그냥 차를 몰았다. 비즈니스 호텔로 알려진 곳이라 그런지 로비나 프론트 데스크의 분위기가 다른 곳과는 달라 보였다. 영택은 방안 가득 복사물을 늘어놓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언제나 친구를 맞는 속깊은 웃음이 얼굴 가득하다. 서울이 넓긴 없구먼.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집으로 학교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그랬을 것 같았어. 미안해. 이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 나쁜 일은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별일 아니세. 자넨 어땠어? 잘 되어 가나? 글쎄. 보다시피 자료 준비만 겨우 마쳤네. 영택은 면몽치의 복사물과 책을 가리켰다. 의자에 앉으며 문섭도 담뱃불을 붙였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영 안 좋구먼. 학교에 일 있나? 대뜸 학교 일을 묻는 친구를 바라보며 나년과의 일을 이 친구는 상상도 못하리라는 생각을 한다.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내온 영택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 실망할 친구를 생각하며 문섭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자네하고 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왔는데 괜찮겠나? 좋지!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는데 여기서 할까 밖으로 나갈까? 문섭은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이미 어두워진 창밖엔 그가 차에서 내릴 때 무섭게 달려들던 찬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다. 춥기도 하고 조용하게 안에서 마시지 호텔 안에 뭐 있을 거 아냐. 응 여기 3층에 적당한 곳이 있긴 하더군. 영택을 따라 들어선 곳은 간단한 식사와 음료 그리고 맥주 정도가 있는 그야말로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약속 장소였다. 소주라도 마시고 싶은 기분이었기에 처음엔 맥주가 싱겁기만 했다. 말없이 술잔만 비우는 문섭을 영택은 조심스럽게 살폈다. 오래 오래 지속된 우정의 예감이 있었다. 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쓸쓸한 문섭의 모습에서 영택은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자네 무언가 있구먼. 속시원히 얘기를 해봐. 일은 무슨. 영택은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친구의 고민거리를 점쳐보며 어색한 침묵을 영거푸 비워지는 술잔으로 얼버무리고 있었다. 이봐 문섭이 내 눈엔 자네가 큰일을 겪고 있다는 게 느껴져. 우리가 어디 한두에 사귄 친구인가 내게조차 말하기 힘든 일이야 그래 말하지 하지만 자네가 실망할 게 두렵네 나 이혼 하기로 했어. 영택이 잡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혼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자네 부부가 갈라 선단 말이야? 어이없어 하며 영택이 다그쳤다. 난영의 얘기를 하면 영택은 무척이나 화를 낼 것이다. 그래도 문섭은 아내나 난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친구에게만 아니라도 해명하고 싶었다. 아내 이혼 요구에 승복할 수 없다는 변명도 함께. 그러나 영택은 도덕의 잣대를 먼저 들이댈 것이다. 내가 요즘 여자를 사귀고 있어. 영택은 아무 표정 없이 컵에 남은 술을 쭉 들이킨 후 문섭에게 방으로 올라가자고 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순 없잖아. 그러고 보니 주위에는 30대 40대 초반쯤의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택의 방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서자 영택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의자에 앉은 영택이 문섭의 잔에 맥주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자네 여자가 있다고 했나? 문섭은 대답 없이 영택의 손에 있던 술병을 잡았다. 영택의 잔에 술을 붓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뭐 하는 여자야? 김나녕 이라는 말이 목에 걸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자네 생각인가? 아니야. 집사람이 막무가내야. 채수씨가 경솔한 결정을 했을 리 없고 여자와 깊은 관계군. 말에 복의 여자가 누군지. 저 나녕 이야. 김나녕 선생. 뭐라고? 김나녕? 맙소사. 제정신이야 자네. 자네한테 부끄럽기 짝이 없네. 이 사실을 제수씨가 알았단 말인가? 문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관계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들켰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걸 본 모양이야. 제수씨 충격이 크셨겠구만. 도대체 두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우린 이제 겨우 서로를 알기 시작했을 뿐이야. 이제 겨우 단맛을 보았는데 재수가 없어 일찍 걸렸구먼. 억울하겠네 자네. 제수씨가 이혼하자니 자네로선 잘된 일 아니야? 젊은 여자랑 살게 되었으니 말이야. 추측했던 영택의 빈정거림이지만 문섭은 심한 모멸감이 들었다. 자네도 자네지만 김나녕 그 여자도 맹랑하군. 젊은 여자가 하필이면 유부남이야. 자네 기분 알지만 나년과의 관계를 그렇게 속된 것으로 단정짓지 말게. 그렇담 두 사람은 지금 순수한 사랑이라도 하고 있단 말이야? 불륜도 사랑은 사랑이란 말이지. 이 사람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게. 이건 자네가 재수씨 그리고 김나녕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야. 영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얼마를 마셨는지 취기가 얼굴까지 몰려왔다. 우선 재수씨께 성의있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봐.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헤어지자고 그러겠나? 평소 성격을 봐서는 그럴 뿐이 아닌데 말이야. 아니야. 아주 단호해. 지금 그 사람 친정에 가서 서류 정리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번 만나서 사정해볼까? 소용없는 일이야. 두 사람 다 유난스럽게도 구우는 구만. 바람 피우면서 그 나이에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자네나 밖에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닌데 겁없이 이혼하자고 고집부리는 채수씨나 그동안 어떻게들 잘 지낼 수가 있었는지 참 모를 일이군. 담배를 비벼 끄면서 문섭이 일어섰다. 왜? 가려고? 응. 너무 늦었어. 집에 승희 혼자 있잖아. 그렇다면 가봐야지. 영택은 호텔 현관까지 나와주었다. 여보게 문섭이 영택이 문섭의 손을 잡으며 불렀다. 이 엄마는 절대로 안 돼.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주머니를 설득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김나년과의 관계를 끊는 것에 어쩌다 한번 실수로 돌려버려. 그래서 자네를 믿겠네. 문섭은 친구의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을 애써 외면해 버렸다. 망각의 계절 친정에서의 생활은 오빠 눈치 보랴 노모의 시름을 털어들이랴 불편하게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긴 여행에서 돌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아니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아니람도 잠깐 너무도 멀고 고달픈 여행길에 긴장이 풀린 탓인지 현숙은 알아눕고 말았다. 육신의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미열과 고열에 계속 시달리면서 아이고 어머니 나 죽겠네 어머니 나 죽겠어요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고 끙끙 앓는 딸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팔순 노모는 밤을 밝혔다. 3일 후에 연락할 테니 그때 보자는 엄포를 던지고 집을 나온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아득한 옛날 일만 같았다. 내 정성을 봐서라도 식사 좀 해요. 아무 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야지 살든 안 살든 결판 을 짓 죠. 올케의 정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 겨우 한술 뜨는데 문섭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도 뵐 겸해서 집으로 오겠다는 걸 그럴 필요 없다며 찻길에 있는 다방으로 만날 장소를 정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바닥이 물렁물렁한 것 같이 느껴져 걸음이 휘청휘청 거렸다. 현숙은 그렇게 치를 떨게 했던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함께 살았던 세월들이 허무하고 서러워 자꾸만 목이 메었다. 문섭은 먼저 와 있었다. 며칠 만에 만나는 남편 앞에 현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몸살 났다. 몸살 났다더니 심했나 보군. 당신 얼굴이 말이 아니야. 걱정하는 문섭의 말을 외면하고 현숙은 따뜻한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당신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이젠 부부라기보다 오랜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 테인데. 그렇게도 자기 생활에 엄격하던 사람이. 현숙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눌렀다. 열만 내려도 기운을 차릴 것 같았다. 아무래도 당신 안 되겠어. 병원에 가야지. 병원 들렀다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어떻게 결심은 했어요? 문섭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꼭 그렇게 해야겠어.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건가요? 좋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반년이나 1년쯤 떨어져 있다가 그때 결정 짓도록 하지. 난 싫어요. 1년이란 세월 같고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대로 돌려줄 것 같으세요? 시간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마음이란 게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동안 사람만 지칠 뿐이죠. 부탁해요. 부탁해요. 제발 날 살려주는 셈 치고 그렇게 해줘요.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고도 한참 만에 문섭이 한숨 섞인 말을 했다. 그렇게 합시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요. 저 승희는... 승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귀찮아요. 누구하고 살겠는지 승희가 정하겠죠. 모르긴 해도 걔는 당신에게 갈 거예요. 나에게 대들 덕은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바람 피워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는데 엄마 모성애도 없느냐고. 나는 그저 내 자리 묵묵히 지키고 살았을 뿐인데 지독한 아내 모진 엄마가 되어버렸으니 수속은 어떻게 밟는 건지 내가 알아서 하겠소. 당신이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연락을 하리다. 나머지 문제는 일단 정리한 뒤에 의논하도록 하지. 알았어요. 그럼 일어날까? 다방을 나온 문석과 현숙은 타인들처럼 서먹서먹하게 헤어졌다. 현숙은 동네 어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로 발길을 옮겼다. 양지바른 곳에 반쯤 부서진 나무 의자가 있었다. 뼛속에 얼음을 넣은 듯 온몸이 시렸지만 등에 닿는 햇살은 따뜻했다. 이혼, 내가 이혼녀가 된단 말인가. 이혼을 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혼이란 건 뭘 의미할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이 긴 세월 속에서 기쁘고 힘들었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것. 과연 그간 이뤄놓은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도장 한 번 찍는 걸로 단절할 수 있단 말인가. 정현숙, 두렵니? 후회하는 거야? 현숙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두렵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난 남편을 계속 의심할 테고 남편은 남편대로 겉돌 테고 때로는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더구나 남편 가슴에 박힌 김나녕은 그건 부부가 아니다. 현숙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그렇게 싫어하던 여자들의 팔자 타령. 현숙은 살아온 시간들이 더덥다는 한탄주의 푸념을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며칠이 지났다. 매일 두 번씩 하는 문섭과의 전화통화 오빠 집에 다녀옴 이것이 난영의 생활 전부였다.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볼일도 있고 해서 대구에 가겠다는 난영에게 문섭은 며칠만 더 있어달라고 했다. 그동안 문섭은 지친 목소리로 아침 저녁 그녀의 안부를 물어왔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하는 것은 떳떳지 못한 관계라는 자격지심 때문일 것이다. 난영은 문섭에게 묻지도 요구하지도 말고 기다리는 것만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억해보면 문섭을 만난 것은 지극히 짧은 기간이었다. 겨우 두 계절이 갔을 뿐이니까. 스무살 인생에 대해 많은 꿈을 갖고 어느 때는 그로 인해 상처받으면서도 당당했던 그녀 앞에는 상혁이 있었다. 주체 못할 갈망으로 사랑이라는 그 짧고 짧은 단어를 소리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가슴 조였던가. 완벽한 사랑을 꿈꾸었기에 결코 굽힐 수 없었던 현실과의 불화. 뒤돌아보지 말자고 서슴없이 돌아섰던 상혁과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분과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가 상혁의 그것보다 크게 전해지는 것은 착각일까. 상혁의 조건이 날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헤어졌으면서 아내가 있는 그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난영은 어쩌면 상혁과의 이별에 대한 보상처럼 문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쓰러진 자신을 따스하게 일으켜주던 그의 손길과 그를 받아들이던 그날의 자신 속으로 얼굴을 묻고 맑은 물을 들여다보듯 선명하게 보여지길 기다리지만 어른거리는 눈동자 위로 문섭의 모습만이 있었다. 난영은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듯 창문을 활짝 열었다. 멀리서부터 자동차 소음이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미로처럼 빠져들어오고 있었다.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졌다. 끼니를 챙겨본지가 언제인가 싶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생수와 한 컵도 채 안되는 주스 유통기한을 벌써 넘겨버린 우유가 있을 뿐 사과 한쪽도 보이질 않는다. 슈퍼에라도 나가봐야겠다고 지갑을 찾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왠지 전화받기가 내키질 않았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난영은 벨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지갑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을 동안에도 소리는 끈질겼다. 난영은 신을 벗고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 전번에 찾아갔던 심 교수 부인 친구야. 난영의 얼굴이 실룩거렸다. 네, 그런데요. 야, 너 아주 대단하구나. 니년 소감이 어떤지 듣고 싶어서 전화 걸었다. 말씀 상가세요. 뻔뻔스러운 년 같으니라고. 한 여자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망쳐놓고 넌 온전할 것 같으니? 여자는 씩씩거리며 욕을 퍼부었다. 이러시면 전화 끊겠어요. 뭐라고 전화를 끊어? 이젠 심 교수인지 뭔지 이혼했으니까 배짱이다 이거지? 가증스러운 년? 뭐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우가 둔갑을 한 년이지. 그렇게 탄탄하던 부부를 갈라놓다니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년이면 평생 죄책감을 못 버릴 거야. 난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문섭의 말대로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떳떳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비난받고 싶지는 않다. 평화로운 가정을 쑥밭으로 만든 범인이 자신의 모습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영은 문섭의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에게서는 한 남자의 아내로 충실히 살아온 세월이 흠뻑 배어 있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문섭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말로 그녀에게서 죄없음의 면제부를 받을 수 있을까. 자신도 미처 모르고 있는 방탕한 기질이 마음 어느 구석인가 잠재되어 있던 건 아니었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혁에게서 바로 문섭을 혹시 그야말로 떠도는 말같이 남자로 인한 상처는 남자로 치유해야 된다는 그래서 문섭에게 위압만을 얻고자 했던 건 아닌지. 난영은 고개를 세차게 도리질했다. 그건 아니었다. 그를 자기 밖으로 몰아낼 자신이 없다. 아내와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된 그에게 이제 와서 자신까지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그건 사랑이기도 했지만 그의 딸은 책임이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녀에겐 문섭이라는 끊어버릴 수 없는 만남의 끈이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음을 느낀다. 현숙은 골목을 들어서며 백에서 열쇠를 꺼내들었다. 이젠 다 끝났는데 다시는 이 골목을 걸을 일도 없겠지. 이십여 년을 살아온 부부가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이혼 수속은 의외로 번거로웠다.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또 구청으로 현숙은 서부지원에 한 번 갔을 뿐 나머지 일은 남편이 맡았다. 그리고 이틀 전 남편은 침통한 얼굴로 정리된 호적 등본을 건네주었다. 문섭이 문섭이 아직은 아직은 집에 가기 싫어요. 내 물건만 실어오면 되는 것 내가 알아서 가져올게요. 어미가 이렇게 나와있도록 전화 한 번 걸지 않는 승희는 물론 지 아비 편일 테고 그 집에선 아무래도 남편과 딸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한 번만 들어. 신학기가 가까워서 요즘 회의가 많아. 회의만 끝나는 대로 빨리 갈 테니까 당신 좀 일찍 와서 기다리도록 해. 승희는 도서관에서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 당신 집 열쇠 가졌지? 그날 밤 늦게 남편은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 사람아 이제 편한가? 이제 됐냐고 당신 나한테 꼭 이래야만 했어. 미안해요. 그렇게도 분해서 치를 떨었는데 문섭이 가엾고 미안했다. 전화를 끊고 얼마를 울었는지 그러나 후회하는 마음은 일어나질 않았다. 오늘 아침부터 집에 갈 일이 걱정이었다. 문섭은 일찍 와달라고 했지만 내키지 않은 마음에 꿈을 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오빠 집을 나왔다. 골목 저 끝에 벽돌 담장 위로 나뭇가지가 보였다. 봄이면 담장 밖으로 빽빽히 늘어지는 개나리였다. 노란 물결이 담을 따라 물결치면 골목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래서 사진을 찍어주곤 했다. 골목 사람들은 현숙의 집을 교수댁이라고 했고 현숙에게는 사모님이라 불렀다. 사모님 이리 오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모님 때 개나리는 참 유별나요. 가지끝이 땅에 닿을 정도이고 담이 온통 노란 꽃으로 덮여요. 이제 곧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나올 텐데 사람들은 내가 집에 없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겠지. 개나리꽃 아래서. 현숙은 대문을 열었다. 대문과 마당을 연결해주는 세 개의 계단에 흙가루와 마른 잎들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안방과 서재의 창문에 먼지가 앉아 뿌옇게 보였다. 창밖을 즐겨보는 남편을 위해서 엄동설안에도 뜨거운 물에 걸레를 빨아서 맑게 닦던 유리창이었다. 마당 비를 찾으러 뒤뜰로 가던 현숙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문에 열쇠를 꽂았다. 집 안으로 들어선 현숙은 우선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란 냄비는 모두 나와있었고 식탁 위엔 먹다 남긴 빵조각 우유잔 사과들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현숙은 하도 어이가 없어 멍하니 서있다가 부엌에다 비하면 그런대로 양반인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 있을 때 현숙은 화장대 앞에 잘 앉았다. 화장대 서랍에 가계부와 전자계산기를 넣어두고는 그 앞에서 정리를 했고 남편과 얘기를 할 때면 휴지를 뽑아서 화장품 병을 닦으며 거울 속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화장대 앞에서 현숙은 멈칫 섰다. 하얀 편지 봉투가 놓여있었고 겉봉에는 현숙 당신에게 라고 적혀있었다. 현숙은 얼른 봉투를 집어들며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봉투 속에는 낯익은 남편의 글씨가 현숙을 부르고 있었다. 굳이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자는 남편의 의도는 이것이었나 보다. 여보 당신의 성격을 그리고 깊은 마음을 알기에 내가 미리 결정짓고 글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소. 요즘의 일들이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를 생각하니 당신에게 할 말이 없구려. 미안하오. 그리고 며칠 전 내 거처를 학교에서 가까운 오피스텔로 옮겼소. 이 집에 하나하나가 모두 당신의 정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가 당신에게서 이 집마저 빼앗을 수가 없었소. 생각해보면 내 공부에만 열심히 었지. 이만한 가정을 이룬 건 당신의 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소.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너무도 인색했다는 자책이 이제야 들다니. 여보 늦은 말이지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나에게 항상 자상하고 인내해 준 것 고맙구려. 결국 당신에게 배신이라는 상처를 남겨준 결과가 되었지만 정말이지 당신을 배반했다는 생각엔 아직도 도움이할 수가 없소. 그리고 승희에게 섭섭했겠지만 그 아이 진심은 그게 아니었소. 이 결정도 승희와 함께 내린 거요. 당신에게서 내가 모든 걸 빼앗아 가버린 것 같기도 하고 망쳐버린 것도 같은 마음이 날 무척 힘들게 할 것 같소. 하지만 나 또한 당신에게서 버림받은 듯한 쓸쓸함이 드는 건 왠지 모르겠소. 가능한한 당신 마음이 빨리 빨리 평온해지길 바라오. 이제 봄이 오겠지. 봄이면 꽃을 심고 그 꽃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당신 모습을 이젠 보지 못하겠구려. 끝으로 당신에게 소원이 있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날 생각해 주지 않겠소.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지 않구려. 승희 아빠 현숙은 편지를 든 채로 옷장문을 열어보았다. 남편의 옷걸이는 비어있다. 서재로 가보았다. 책장과 책상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정말 끝이구나. 남편도 아내도 아닌 저만치 먼 거리에서 서로를 담담히 바라보는 그냥 조금 아는 사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볼 날이 올까. 혹시 지나간 내 세월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남편이 서있던 창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대었다. 현숙은 책상과 책장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고는 서재를 나왔다. 마침 전화가 울렸다. 엄마! 미처 여보세요 소리도 하기 전에 승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나다. 엄마 나 지금 학교에서 떠나는데 배고파서 죽겠어. 밥해 놓는 거지? 알았으니까 빨리 와. 근데 반찬이 없어서 어떡하니? 김치찌개 나야 김치찌개면 최고지 뭐. 그리고 엄마 나 집에 가면 야단치지 마 못됐다고. 이젠 우리 둘만 사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엄마 내가 잘할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랑 나랑 재밌게 살자고. 알았어? 엄마? 수화기 속에서 승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고맙다 승희야. 엄마도 잘할게. 응 금방 갈게. 현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밥을 안치고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찬물을 끓였다. 물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닭이에 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산다는 게 원래 쓸쓸한걸. 네. 여기까지 미망의 계절 총 열 편으로 나뉘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느 유명한 성우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TV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 나레이션을 할 때 그 내용의 그 내용의 감정을 이입시키면 안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프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프로가 아닌가 봅니다. 마지막 승희가 엄마에게 한 말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멈췄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어... 친정엄마랑 그리고 큰언니 작은언니 저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여자 셋만 어... 여행 아닌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상에 담았던 건데요. 어... 전라도 고흥 남양에 있는 일몰 전망대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해가 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봤는데 이 영상이 오늘 이 내용과 어울릴 것 같아서 아끼고 아꼈던 걸 오늘 담아봤습니다. 만족해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또 작품에서 만나야죠. 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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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